조람지 대 메인보컬 남창희! 안녕하세요! 메모, 메모! 메모다, 메모! 조람지 대! 메모, 남창희입니다! 그리고 서브보컬! 조명희 때! 조명희는 메인들 서브야? 서브보컬, 그다음에 감성으로 노래하는 남자, 조세호! 조세호! 네, 배달이 나갔습니다. 놀토에 본인이 마음속으로 꿈꿨던 꿈이 있습니까? 뭐 꿈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남지 대가 신곡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제 놀라운 토요일이 방영되는 날 발매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요? 지금 이제 놀토 방영날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희 이번 노래는 여성 보컬이 있는데 아, 그래요? 누가? 공석이에요. 네? 아직도요. 아직 녹을 못한 상태여서 공석이요? 빨리 구해야죠, 여기. 그게 누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네. 아니, 말씀하세요, 나오시면... 나는 한 번 도와줘! 내가 도와줘, 한 번? 아, 살이 딱? 그랬네. 아니, 왜요? 다른 사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 왜, 왜? 독사가 있다, 독사가! 사실은 뭐, 그냥... 얘기해! 아, 네가 얘기해! 아, 뭔데? 아니, 두 분 얘기해 봐, 괜찮아. 아니, 설마! 잠시만요, 조남인데 설마? 아니, 설마! 아니, 설마! 나는 웬만하면 이런 부터는 안 해? 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희가 순도희엽 씨께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랬지? 예! 그래, 그래, 그래. 아니,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태은 씨 하면 들어보시고, 태은 씨 하면 들어보시고, 태은 씨 하면 들어보시고, 태은 씨 하면 들어보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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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소유가 아니라, ㅋㅋ 우리 soybean – 아니, 사은이. 이건 간ill다,iments, 간ill다? 아니, 그냥, 그냥 – 그냥, 그냥, 그냥 – 진정하고. 그게 아니라, 조세훈 씨 우리가 상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뮤직비디오는 안 찍어도 됩니까? 뭐… 키요، 키요, 키요. 원하시면 저희가 찍었어요. 네? 원하시면 저희들이 찍었어요. 원하시면 하루 만에 다 빼서 오전에 녹음하시고 아, 네? 오전에? 하루의 녹음 뮤직비디오까지! 다 하셨어.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다 맞춰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네. 이게 고급스러운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거마비까지 저희가 챙겨서 거마비까지 저희가 챙겨서 알면! 거마비가 뭡니까? 아! 거마비! 가창비! 가창비라고 해야죠? 이게 거마비예요. 가창비는 뭔가... 거마비가 뭡니까? 거마비가 뭐예요? SM에게는 SM에서 제시하는 걸 다 지급하고 어! 태현 씨! 쫙 하면 들어와요. 저희도! 쉽게! 저희도!